이제 대결정보 바로 열어드립니다. 정영돈의 멘탈을 비틀어 버리겠다. 과연 신민철 발로 병뚜껑 따기! 생수 병뚜껑도 따고 사람 목도 따고.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는 게 아니라 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따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오케이. 정영돈! 자,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눈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자, 바로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자 콤비 화이팅! 성공, 신민철! 야, 센데요? 자, 이렇게 되면 정영돈. 정영돈. 오케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스치긴 했는데. 오케이. 정영돈 도전. 자, 오케이 오케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오케이! 성공! 정영돈! 정영돈 성공! 야! 지금 보통. 보통. 누구세요? 누구야? 야, 너 뭐야? 아, 선배님. 안일권 너 뭐야? 이거 뭐야? 개극의 파키아오! 안일권! 자, 갑니다. 정영돈, 안일권. 오늘은 개극장 떼고 붙습니다. 시작! 오, 정말 눈빛이 달라졌어요. 안일권 선수. 자, 손을 평소에는 좀 올려주고 있어야 됩니다. 반칙! 이겼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반칙! 준비. 시작! 지저분하게 해. 지저분하게 해. 너 잘하는 거 해. 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좋아. 잘하고 있어. 더 지저분하게 해. 더 지저분하게 해. 좋아. 이모한테 줄 순 없지? 뭐하냐? 너네. 이래 안하냐, 너네. 아,아오.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ㅎㅎ 으아! 으아!